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유명한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산악 등반과 스키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는 유럽의 정치와 경제적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국제기구인 유엔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제네바와 의료비 금융의 중심지인 추리 등이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출품인 시계, 초콜릿, 축구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가, 도시와 시골, 지역 모두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과 산책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로 표현되는 다양한 언어, 그룹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스위스의 문화와 음식, 예술 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다라는 법과 질서를 중시하며 국민들의 생활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체계와 높은 생활 수준, 탁월한 의료 시스템과 편리한 교통시설을 갖춘 스위스는 많은 이들에게 이주 및 국내 여행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문화, 안전한 환경, 높은 삶의 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스위스는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아야 할 멋진 나라입니다.